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행성인 루이엔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데린들은 외부의 적과 맞서는 와중에도 그들 사이에서의 내부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단어만은 수백년간 고리기파운 의회파와 귀족파의 대립이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귀족연합의 암설자까지 보내다니 무리수를 두는군요 그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겠군 귀인? 귀족연합의 암설자까지 보내다니 무리수를 두는군요 귀족연합의 하수인 레이스 용병단을 처리 좀 해줘야겠어 음...하지만 레이스 용병단은 저희 무리한 용병단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만 두 배, 평소에 두 배를 지급하지 네, 의뢰를 받아들이죠 귀신아 Tack 예 모니안 용병단, 공격 개시! 모리안 용병단, 공격 개시! 모리안 용병단, 공격 개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잠. 자, 힘들게 한판 놀아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